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호석입니다 지난주에 슈카님하고 날짜 하나를 바꿨는데요 슈카님 일정 때문에 정말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하시는 거죠? 이번 주는 그냥 합니다 한 번 안 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기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방금 나온 속보 속보를 또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첫 번째 선물 ETF 비트콘 ETF가 오늘 성장이 된다는 데뷔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로쉐어제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을 것 같지만 사실 현물 ETF가 좋은 건데 선물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약간의 나중에 보게 되면 매월 가을 탈 때마다 롤오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건 나오면 나중에 한 번 어떻게 매매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후에 ETF 특히 비트코인 관련 ETF에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상승에 힘이 보탤 걸로 보이니까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얼마 없겠죠? 있을까요? 우외로 많으십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거의 다 있더만 일단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과 뭔가 거래 자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선물을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 선물은 S&P500, 다오, 나스닥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재가 있기보다는 지난주에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내일 나오는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 좋다 나쁘다 상대에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음날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또 약간의 기대반 우려반이 있다 보니까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보기에 거의 하락보다는 약간 플랫 쪽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혹시 많은 분들이 딱 보신 종목 중에서 하나 종목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미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입니다 맵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거는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 900달러인데요 900달러 대비해서 지금 한 6% 밑에 있거든요 거의 점프하면 손이 닿을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일단 한 가지 빨간색이 뭐냐면 디즈니가 좀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뭐 악재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오늘 악재는 디즈니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기력이 닿았다? 이 정도 리포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스트리밍 업계에 상당히 잘 가다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거의 정점이 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리포트가 나와줄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게 되면 일단 약간의 그 색깔들이 약간 보라색? 약간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디즈니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장호석 부문장 오게 되면 지난주에 장이 좋았으니까 특히 이제 금윤주가 좋았기 때문에 금윤주를 얼마나 또 얘기할까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지금 사실 오시기 전부터 실시간 채팅창에 BOA부터 해서 나 담았다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좀 자랑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변하게 아세요? 제가 종목을 잘 이렇게 선별하지 않습니까? 저희 3% 내부에서는 다 알죠 장호석 본부장님의 픽이다 그런 건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수많은 금윤주 중에서 왜 하필 BOA였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저도 잘 모르죠 모르지만 그 수많은 리포트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워낙 많은 아이비가 추천했었고 그 다음에 실적 타피 중에 BOA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EPS 매출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만 약간의 매번 보시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BOA 보시면서 야 실적이 정말 좋았구나 판단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펙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실적이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일단 빼놓으셔야 돼요 포트폴리에 아예 담지 마시고 관심권에서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BO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포트폴리에 보게 되면 의외의 스펙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BOA는 실적 보고 사셨는데 아 실적 보고 사니까 제가 얘기해서 사셨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적만 보시면 미국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한 7, 80%의 이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적을 앞둔 디즈니 투자액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예상되는 최고의 실적 주는 뭐가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순서 바꿨어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먼저 기사가 나온 것도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수님이 안 나왔을 때 버진결트의 상업비행을 내년 4분기 연기한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3분기였어요 1분기 밀리는 건데 불구하고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UBS가 투자액을 중립해서 매도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존에 26달러에서 15달러까지 약 25% 주가가 빠질 것 같다는 글견을 내세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원래 취향이 약간 연기된다는 것도 악재가 터졌지만 또 하나 낙건 분량이 기간 만료로 유통주식의 32%가 출애가 될 거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 버진결트의 돈 버는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티켓 선판매 같은 거잖아요 자수 주식을 찍어내는 방법 그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물량이 많아다가 유통주식의 32%가 풀린다고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 압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5달러면 지금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버진 갤럭틱의 이 자체는 밸류는 돈 버는 밸류가 아니고 우주 탐사에 대한 그런 밸류 우리가 보통 우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밸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하나 4분기에서 또 밀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주가 폭락이 더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왜 얘기할까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다음 분기에 간다 다음 분기에 다다음 분기에 간다는 어떤 가시화 될 때 버진 갤럭틱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관망권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멀리하시면 좋은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버진 갤럭틱 역시 많이 보유한 50개 종목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다 다음 주 정도 제가 정리해드릴 건데 하여간 어떤 분들은 실적을 보시다가 어떤 분들은 너무 꿈과 희망을 보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버진 갤럭틱은 너무 꿈과 희망에 가득 찬 부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뭔가 크게 한방을 노리시는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방이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간혹 크게 실현됐던 적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실적 없었었는데 누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방 노리다가 한방 맞을 수 있겠군요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한방이라는 자체가 매매가치가 제가 미국 주식이 한 20밀리나치 해본 결과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라서 그걸 마치 일반적인 자주 나오는 것처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 맞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버진 갤럭틱의 주가 하락은 최근에 좀 깊어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 6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뿐이고 아마 오늘 좀 빠질 걸로 보인다고 그러면 하락이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집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영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클레이저가 한 얘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기력이 바닥이 났다 사람을 치게 되면 거의 기운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1억 1천 6백만 명입니다 지금 이미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전년정기비 2배가 올라온 거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사실은 2년 만에 올라온 건데 넷프리스가 지금 2억 9백만 명 아니겠습니까 거의 넷프리스 반까지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고작 2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렇네요 너무 빨랐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휴중증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의 하스타 이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 하스타에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이 있는 스포츠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크리켓 아십니까 크리켓 알죠 영국하고 인도 영연방 국가들은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야구 같은데 야구는 아닌 바닥으로 한 번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상한 게임인데 혹시 게임 룰 아세요? 룰도 잘 몰라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10분을 봤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통 게임을 이해하려고 하면 게임 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룰을 이해 못하는 탈간 하스타에서 현재 갖고 있는 권리가 이번에 만료가 됩니다 이걸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스타에 대한 구독자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글로벌 구독자가 약간 감소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의견을 비중 확대 중립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룰 주가는 210에서 175 내렸는데 175면 현재 주가보다 더 176이었으니까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디즈니가 갑자기 실적 앞두고 좀 너무 안 좋은 기사가 나갖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넷플리스가 잘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런 구독자의 감소가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서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빠른 게 내일 넷플리스 실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에는 실적 디즈니의 실적은 다음 달 10일에 나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 2%가량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전체 매출의 25%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케이블 TV, ESPN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리오픈이 된다고 그러면 디즈니가 가장 수혜주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가시게 되면 공원을 갈 수도 있고 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생각하게 보시면 편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투니스트가 옥시덴타 페트를룸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옥시덴타 페트를룸 이것도 에너지 기업인데요 에너지 기업에 상당히 또 최근에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중립에서 매수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목표주가 35달러에서 50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 58%로 업사이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유가 관련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엑스모블, 쉐브룸 같은 기업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금융도 마찬가지 에너지도 마찬가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좀 팔고 나가야 되는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미국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많이 와 있다 많이 올랐다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요 상승이 유지가 항상 오래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팔아야 된 거다 생각 느꼈을 때보다 한 1년, 2년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기술적 분석 흐름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한 번 정해지면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금융주나 에너지를 만약에 올해까지 아니면 10월까지 11월까지 매수해야 라고 했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1, 2년 동안 편하게 가져가서 종목이 금융주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증거로 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견이 본무를 이룹니다 상향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꼭 옥시덴터나 보시는 게 아니고 엑스몰, 쉐브룸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거나 유가 상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탈탄소 산업 시작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언제까지 그런 석위만 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를 만드는 것 똑같은 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어떤 주가의 모습들이 앞으로 어떤 유가의 상승보다는 향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옥시덴탈에 대한 지금 현재 주범을 보고 계시는데 바닥에서 4배가 올라왔어요 4배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점되면 아직까지 반도 못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보유가 가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엑스모빌 쉐브론 혹은 다이몬드 에너지까지 그냥 보유하시면 편하게 보유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옥시덴탈 처음 보는 기업인데 이런 거 사도 되나 말씀하셨지만 S&P500에 당당히 편입된 종목이니까 이것도 검증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심볼 중에요 기업 심볼 중에 X가 있어요 X X요? X 보통 우리가 뭐 됐다 X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잘 쓰시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또 저를 이렇게 몰아가세요 세됐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X가 US3라는 기업의 심볼이에요 US3의 X예요? X입니다 그래서 보통 철강 기업인데 제가 늘상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비슷하는 기업인데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철강 기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철강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입니다 잘 못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점프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가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철강 기업을 보호할 만한 보호무역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빠지다가 다시 철강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철강 기업들 실적이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 날짜로 해서 투자금이 이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비중 확대해서 중립 없이 바로 매도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피주가 35달러에서 17달러까지 반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보유하지 않는 게 정답인데 정답인데 많은 분들이 UST를 가지고 혹시 인프라 관련주 인프라 수혜를 생각하시는데 인프라 수혜주는 맞죠 많은데 이 기업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AKS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진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X했다는 말씀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X된 기업이니까 보지 마시고 애우기 편한 그렇습니다 욕이 아니죠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고 세됐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수습은 안 돼요 실시간 채팅창에 박 교수님 욕쟁이로 이제 또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 아니 아니 교수님도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뭐 밥이 적은 교수님부터 제가 상당히 많은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코일 강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 철강에 대한 가격 하락이 가장 크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톤당 1800달러에서 내년 말에 865달러까지 크게 하락하는 전망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차트를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하락이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피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종목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기사들은 제가 오기 전에 약 한 5분 전까지 나온 기사니까요 오늘 기사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 대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셨지만 장이 굉장히 셌습니다 지난주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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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동안 보통 주요 3대 지수가 약 2%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지금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대비 1, 2% 밑에 있거든요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 넷플릭스 실적이라 테슬라 실적을 보고 아마 사상 최고치에 경신할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 정도 올라오면 보통 이 정도 올라오면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올라와야 되거든요 실제 근데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지수를 같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진짜 많이 올라와서 현재 50일입니다 50일 중립에 중립 중립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칠한 표시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이게 뭐냐면요 이걸 도표화시킨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봄부터 지금까지 60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보시게 되면 앞전에 보시게 되면 보통 넘어갔던 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못 넘어갑니다 이야 이것도 특이하다 네 특이하죠 꽉 찬 게 60이에요 그 이상 못 갑니다 아무리 해도 보통 탐욕까지는 못 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이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가도 여전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악재가 좀 숨어있는 악재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악재냐면요 공공화 이슈라든지 인플렛이나 우려 같은 것들이 깔려 있으면서 그 막 주식을 사시기에는 뭔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 심리가 좀 어려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적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좀 미국 주식을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조금 못 담으신 분들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으시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주 NU 쪽으로 보시면 좋기 때문에 어려있지 마시고 좀 풀어진 마음으로 좋게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시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책을 3대 지수로 여러 본 분들이 많아요 차트를 그런데 S&P500이 거의 사상 최고치 대비에 와 있다 보니까 또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만 시간을 돌려보게 되면 한 9월달 팔을 때 어떻게 무슨 얘기하셨냐면 야 S&P500 장이 좀 빠지면 사고 싶은데 좀 빠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시고 또 지금 또 올라옵니까 또 많이 올라와서 못 사시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오늘 당장 장 시작하면 사시면 된다 그러게요 언제들 사시려고 하세요 빨리 사셔서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더 재밌게 들으십시오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제가 시작했을 때 저는 아침 방송 하시고 나서 꾸준히 보거든요 그런데 동접자 수가 만만치 않던데요 만만치 않아서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달라요 보는 층이 다릅니다 그래요 지금 글로벌 라이브는 순수하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침은 미국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마감 시장을 참고해서 국내 시장에 뭔가 활용하려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아침에 이게 늘어나게 아침에 보시는 분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늘리길 바라는데 현재 지금 만 명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3개월 뒤에 3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밤에 글로벌 라이브가 2만 명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을 가진 분들은 밤에 보고 아침에 보고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방에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침에 보시면 얼추 좀 분상이 되면서 조금 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본부장님이 예측하신 숫자보다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동접자 좀 많은 거죠 아침에 김 프로님께서 저한테 이거 좀 늘려놓고 내가 딱 들어오면 3만 2만 말씀하신 제가 어떻게 됩니까 2만 3만 되는 게 아니고 7천명 잡았습니다 맥스 근데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때는 한 만 명 후반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얼추 이제 제가 이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한 3만 명까지 증가하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방송하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몇백 명 돼요 아 이게 제 땀이 그러겠습니까 아 진짜로 솔직히 이제 제가 문지기 아니겠습니까 선물에 문을 닫고 아침에 물렸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이 시간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끝에 아무도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하는데 아침에는 말이죠 시간에 눈이 가있어요 시계에요 막 초를 재고 막 앞에서 눈치 주고 눈치 주고 왜냐면 26분에 끝내야 돼 76분 아 그렇겠네요 그런 유협감 있는 하여간 어쨌건 제가 이제 취신이 여기 취신이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라이브는 고향 같은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장소고 약간 아침 라이브는 조금 뭔가 어색한 그죠 빨리 돌아오세요 너랑 뭐 돌아옵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건강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하루에 한 3번을 잡니다 원래 밤에 자고 그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실 거예요 건강에 많이 안 좋은데 푹 주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일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결산해 볼 건데요 이제 41개 기업이 실적으로 발표했어요 얼마 안 했죠 근데 매출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요 기준치 대비 거의 89% 기업들이 보통 10개지면 9개의 기업들이 비트한 기업 실적으로 보인 겁니다 정말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100% 헬스케어 100% 산업자가 100% 부동산이 100%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실적 잘 발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매출이었습니다 이익도 역시 41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83%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보였기 때문에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제가 얘기할 때 기준치 대비해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숫자가 나온 건데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분기에 대한 눈앞이 내려갔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비트할 거로 보인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3분기 이미 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78개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데 총 78개 기업 중에서 이 정도 기업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네프리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항공주가 나오는데 유나티드 에어라인인데 이게 항공주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악재가 있어요 지금 관제탑에 직원이 없어갖고요 항공기가 수많은 항공기가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관제탑 직원들도 트럭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랄까요 자영업자 같은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회사에 고용된 사람 아니에요 공공망 이슈가 터진 거죠 저희도 공공망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3%가 지금 공공망 이슈 때문에 알죠 피디분들이 지금 저도 아침 방송 보면서 불안불안해요 지금 아침 주말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저기서 공공망 이슈가 있다 근데 피디분들이 뽑아야 된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하겠습니까 충분히 교육받거나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관제탑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 하기 때문에 또 없는 거다 보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악재가 뭐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쨌거나 항공주에 대한 부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화요일 날 마지막 존슨은 실적이 발표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 역시 테슬라 그 다음에 버라이존 ASML 라스베가 샌즈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게 되면 현재 비트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테슬라 ASML 됐는데요 ASML은 아시겠지만 장비업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한 형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책 상단에 있는 게 ASML이에요 갑 오브 갑이죠 그렇죠 갑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보시면 좋다 근데 과거에 왜 ASML에 대한 투자금을 내렸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시어감이었지 시적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회사인데요 잘 아십니까 네 그러나 같은 날 랩 뉴스제 같이 시적 발표하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ML이 사실 아시아 공장을 송도에 짓겠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산업통상부하고 유치단에 살짝 껴서 또 요거 좀 하러 갔었는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근데 국적 국역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을 되게 많이 관여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또 이상한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상상한 구분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목요일날 인텔 AT&T 어메리카 에어라인이 나오는데 역시 어메리카 에어라인들이 약간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메리카 에어라인이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냐면 보통 EPS 매출은 마치겠지만 다음 분이 전망에 대해서 약간 낮출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어메리카 이스프레스 카드 그 다음에 허니엘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요정도만 보시면 실제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기업들은 넷플리스 테슬라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넷플리스에 대한 EPS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얼마가 나오냐 보시는 건데요 현재 EPS가 월가에서 예상하는 게 뭐냐면요 전년 작년도가 1.74였습니다 2.56까지 하면서 거의 반 정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웬만하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기사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뭐 1조 얘기도 하고 뭐 1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뭘 보신 겁니까 저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약 한 230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1조 넘게 9억 달러 정확하게 9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 받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넷플리스가 주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따라 붙는 게 그래서 구독자가 얼마나 증가했냐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증가했다는 그런 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상당히 비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테슬라가 작년에 0.76 예상했는데 EPS가 이번에 1.5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웬만하면 비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넷플리스하고 테슬라가 진짜 비타한 실적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에 빠르면 S&P500 기준 사상 최고치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경치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번 3분기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 저쪽에서 이번 주에서 가장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 5가지입니다 딱 보시면 좋은데요 혹시 IQBIA라는 기업 모르시죠 IQBIA도 S&P500의 편입된 종목인데 이거는 실험실을 대여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 모글라 나오는데 BT율이 93%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이 대부분 다 10번 하면 9번이 BT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다 그다음에 그날 당일날에 리액션이 얼마냐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2.3%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기업 첫 번째 1등 기업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냅본인데 스냅본은 뭐냐면요 산업재 관련 툴 도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목요일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89%가 BT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당일날 실적이 2.1%가 올라갔다는 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가지는 이제는 금융주인데요 SVB 파이낸셜 역시 금융주고요 또 한 가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컵도 금융주인데 이것도 지역은행인데 역시 91%, 92%까지 증가했다는 거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요를 나오는 램스처치 역시 강한 실적을 보인 기업인데 92% BT율을 보였고 당연한 주가가 1.2%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 5개 기업을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이걸 보통 CNBC가 나온 다음에 한 번씩 제가 검진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5개면 한 4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관들 말을 못 믿어 아니면 아이비들을 말을 못 믿는다 하시지만 미국 주식은요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얘기하면 만약에 부정적 얘기하시면 부정적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좋다고 하는 것들 거의 다 맞기 때문에 혹시 이번 3분기에 대한 3분기 이번 주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보이신 분들은 이 5개 기업을 보시면 아마 실적이 얼마큼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한테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 네 모건스틴이가 사실 그 가장 시장을 낮게 보는 아이비거든요 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모건스틴이의 목표 S&P500 지수는 얼마냐면 4천이에요 4천 4천 4천이면 현재 4,400이니까 10% 아래쪽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니 왜 이렇게 잡고 이게 낮게 잡냐 이 아이비가 이 아이비의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주가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건스틴이가 EPS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EPS가 205달러가 예상치입니다 205달러면요 월가 평균에 거의 흡사한 거예요 내년도 똑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 209, 209달러로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여기에 멀티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멀티풀이 얼마나 곱해 주느냐 그런데 모건스틴이는 19,7배를 봅니다 20배가 총 안 돼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 공급망인데 이슈가 커지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EPS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9,7배를 더하면 딱 4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만약에 좋게 보는 아이비들은 얼마나 보냐면 최대로 25배까지 봅니다 그럼 곱하기 200 곱하기 25배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저한테 돌려주세요 우리 교수님이 떨지 마시고 5천 나오지 않습니까 5천 나오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식은 205달러 자체가 중요한 거지 멀티풀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멀티풀은 한 21배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들 곱하면 목표지수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모건스테이 같은 경우는 EPS 자체를 낮춘 게 아니고 멀티풀을 낮게 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실적이 나쁘게 잡힌 게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모건스테이의 마이클 윌슨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미워하시는데 이분들은 미워하실 필요 없고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존중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 준비된 기사를 다 봤고요 그리고 간단한 기업 기사를 좀 확인해보고 오늘 장 출발을 한번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해드렸던 기사 중에 하나가 프로세어즈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지금 이번에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출발 상황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사를 좀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로는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로가 이제 한골을 치게 되면 직방, 다방 같은 기업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컨센트 기업이죠 근데 주가가 6.4%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이쪽에서 했던 하나의 서비스가 있는데 주택을 매수하는 서비스가 있었나 봐요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홈바잉 서비스를 그냥 이 기업이 집을 사주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걸 멈췄는데요 왜 멈췄냐면 너무 수요가 많아서 너무나 많은 수요가 가다 보니까 서비스 정지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라서 이건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디즈니 디즈니 나오죠 이거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1.8%가 빠지고 있고 오벌웨이 비중 확대에서 중립의 의견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니픽과 아직 의미신장한 슬로우다운을 보고 있다 예상이 된다 그만큼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약간 우려가 섞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아까 보였던 하스타에 대한 인도에 대한 그런 뭐 갑자기 생각나는 그 게임 뭐였죠? 클리켓 아 클리켓 그것 때문에 나기보다는 제가 너무 빨리 구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거라서 너무 좀 아주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요 넷플릭스에 대한 기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거의 오징어 때문에 대한 가치가 9억 달러 9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렇게 9억 달러까지 증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여기 들었던 비용들은 2140만 달러였다 진짜 남는 장사네요 23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컨텐츠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아직까지 올해의 드라마를 선정은 안 됐는데 선정이 거의 유력해지는 올해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저는요 이거 여담인데 넷플릭스가 조금 재미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면 넷플릭스 자체 즉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바탕으로 한 자체적인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거 만들면 또 다른 이슈가 될 텐데 그러네요 그래서 넷플릭스 자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이정재 하면서 이러면 이게 이슈가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마케팅 전략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수님이 아이디어 뱅크 걸어다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은 진짜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바로 반영하면 바로 한 이좀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거짓말을 낳고 감사합니다 넷플릭스는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연속 씨를 내보내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저도 유로 구독자지만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찾아봐도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들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건강관리라는 영상을 올려주면 좋은데 어떤 분이 그렇지라고요 그런 건 유튜브에 찾아보라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월 18일 장 출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시간은 제가 얼마나 예민해졌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지 않고도 시간이 이미 입력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10월 18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41% 하락 출발이고요 다우가 0.43% 하락이고요 나스다 똑같이 0.4% 하락 출발해서 오늘 3대 수사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요 오늘의 하락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오면서 봤는데 10년물 국제 숙류에 대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잠깐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제 숙류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 아시죠? 어디 가서 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CNBC는 마켓에 가서 보시면 본드가 보이거든요 본드 보겠습니다 본드 가신 다음에 10년물 보시면 좋은데요 10년물이 오늘 보시면 어제 지난주까지만 1.57까지 보이는데 오늘 1.606%까지 해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 빅테크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아마 하락에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아마도 보라색이 굉장히 색깔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강세를 보여주고 오랜만에 강세입니다 페이스북은 지지난주까지 해서 선언물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악재가 본물을 잃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늘 얘기하지만 내부자의 고발이라든지 또 예전에 한번 인스타, 왓셉이 다운됐다 이런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나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채팅창에서 ASML을 많이들 물어봐주셨는데 그것도 한 번만 살펴봐주세요 ASML이요? ASML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ASML이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제가 지식을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답을 한번 제가 찾는 동안에 ASML이죠 심벌이 ASML입니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이 아니죠? 네덜란드 기업 아니겠습니까? S&P500은 외국 기업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니까 따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금이 내려간 것 때문에 빠졌는데 실적이 나쁘냐 그게 아니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지나치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빠진 건데요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치 대비 한번 좀 가격 확인해보고요 지금은 약 13%가 밀려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실적만 꼼꼼히 보시면 좋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ASML에 대해서 다운 시키는 아이비가 없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도 별로 없고 오늘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ASML에 대한 EPS하고 매출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우량 기업이네요 초우량 기업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주식 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좋은 기업들의 그런 모습인데요 보통 소각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면 주가는 줄어들고 있고 주식은 줄고 있고 매출은 증가하고 EPS까지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 팔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목표 주가가 826달러니까 이게 뭐 지금 700달러 후반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신 여력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그냥 저는 오늘 소식도 정말 훈훈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이 그래도 우리에게 잔잔한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또 장본부장님이 의욕차게 시작하신 아침 방송도 저희들의 기대 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침 방송 소식과 저녁 방송 소식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저는 아는데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아침 방송은요 개별 기업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다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밤에는 역시 개별 기업 기사가 되게 많겠죠 밤에는 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장호석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잘 맞았다 수익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한 거냐 그때 제가 강요로 쭉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아이비들이 의견을 개시하고 제시하고 제 의견을 개시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던 기업들을 제가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결국 3년대에 가서 실적이 좋은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걸 보여드리고 해서 제가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은 실적만 보시면 끝난다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더더욱 도움될 수 있는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새벽 방송뿐만 아니라 오후 방송이든 아니면 초저녁 방송이든 다양한 것들 준비해서 더 알찬 소식들 가장 적시에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